유튜브 영상 촬영 액세서리 맛집 레드미라주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동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고민하시는 풀프레임 동영상 미러리스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니 알파7M3 VS 파나소닉 S1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풀프레임 동영상 머신들입니다 우선 알파7M3는 2년 전 출시되어 사진, 영상 모든 분야에서 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S1은 작년에 출시되어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강좌 특히 동영상 머신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풀프레임 머신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두 카메라의 완벽한 비교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레드미라주의 소니 알파7M3 VS 파나소닉 S1 비교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리뷰는 두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동영상 스펙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실제 화질 비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니 알파7M3와 파나소닉 S1의 외관적인 부분부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알파7M3와 파나소닉 S1은 같은 풀프레임 미러리스지만 외형부터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딱 보셔도 파나소닉 S1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텐데 무게는 소니 알파7M3가 바디 650g, 파나소닉 S1이 890g입니다 부피만큼 S1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은 두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측면 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니 알파7M3는 마이크 단자, 이어폰 단자, 소니 멀티 단자와 마이크로 HDMI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나소닉 S1은 마이크, 이어폰 단자, USB-C 포트 그리고 미러리스에는 조금 특이하게 일반 풀사이즈의 HDMI 포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카메라의 후면 디스플레이 비교입니다 우선 두 기종 모두 틸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틸트 방식이라도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밝기 차이가 매우 큰데 이 부분에서는 파나소닉 S1의 압승입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알파7M3 같은 경우는 사용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밝은 야외 환경에서는 후면 디스플레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도 모니터를 별도 구매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S1의 후면 디스플레이는 매우 밝고 또렷해 대낮에도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동영상 스펙, 즉 화질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우선 동영상 스펙입니다 소니 알파7M3는 최대 4K 30프레임까지 4둘령 8비트를 4장 SD카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S1은 4K 30프레임까지는 4둘둘 10비트를 지원하며 1.5크롭과 4둘령 8비트로 기록되지만 4K 60프레임까지 4장 SD카드에 기록을 지원합니다 8비트와 10비트는 단순 결과물만 보면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컬러 그레이딩을 해보면 그 진가를 느낄 수 있고 왜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가 10비트를 넘어 12비트, 16비트를 광고하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두 카메라의 픽처 프로파일 비교입니다 소니는 S-Log, 파나소닉은 V-Log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외 카메라 전문 사이트에서 테스트 결과 소니 S-Log3는 약 10비스탑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합니다 반면 파나소닉 S1의 V-Log는 14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의 숫자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넓은 화이트와 블랙의 정보를 담을 수 있어 더 많은 풍부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파나소닉 S1과 S1H에 탑재되는 14스탑의 오리지널 V-Log는 DSLR 미러리스를 통틀어 최대의 로그 픽처 프로파일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동영상 스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설정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이미지 비교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지금까지는 4K 이미지 품질 비교였고 두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풀HD 화질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미지의 품질은 저는 파나소닉 S1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422 10비트 14스탑의 브이로그는 현존 GSLR 미러리스 계열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은 두 카메라의 고감도, 노이즈 억제 능력 ISO 비교 테스트입니다. ISO는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가 고감도에서 얼마나 노이즈가 적냐가 바로 선명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ISO 100 125 160 200 250 320 400 500 640 800 1000 125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4,000 5,000 6,400 8,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 2,000 2,000 4만 5만 1,200 그 다음은 두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동영상 오토포커스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이미 비교를 하기 전에 소니 알파7M3의 승리입니다.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소니 알파7M3를 콘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파나소닉 S1이 능가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 S1의 콘트라스트 AF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소니, 파나소닉 간의 센서, 즉 어른의 사정으로 인한 콘트라스트 AF의 사용 한계 때문에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능가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3,500 에어프레임 미러리스 그 다음은 소니 알파세먼 M3 파나소닉 S1의 손떨바 손떨림 방지 테스트입니다 두 바디는 모두 5축 손떨림 방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에 따라 제조사에 따라 같은 5축 손떨림 방지라도 그 차이가 매우 심한데 과연 알파세먼 M3 파나소닉 S1은 어느정도 손떨림 방지를 보여줄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 다음은 오디오 비교 테스트입니다. 이미지 품질만큼 중요한 것이 사운드인데 오디오 품질은 어떤 바디가 더 뛰어난지 비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소니 알파7M3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저와 소니 알파7M3는 대략 50c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니 알파7M3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자 그 다음은 파나소닉 S1입니다. 파나소닉 S1의 내장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나소닉 S1 내장 마이크입니다. 지금 저와 파나소닉 S1은 대략 50c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소니 알파7M3의 데이티 D3 프로 마이크를 장착하고 제 목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데이티 D3 마이크는 대략 50c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니 알파7M3의 데이티 D3 프로 마이크를 장착하고 지금 제 목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나소닉 S1의 데이티 D3 프로 마이크를 장착하고 제 목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데이티 D3 프로 파나소닉 S1의 사운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저와 데이티 D3 프로는 대략 50c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나소닉 S1 데이티 D3 프로의 사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니 알파7M3 그리고 파나소닉 S1의 풀프레임 동영상 머신의 비교입니다. 분명 이미지 품질만은 4돌두 10비트 14스탑의 브이로그를 탑재한 S1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S1보다 이미지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한 성능과 가벼운 바디 범용성 많은 알파7M3도 아직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1년 먼저 출시된 소니 알파7M3가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파나소닉 S1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시 M3도 정말 대단한 바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레드미라주의 소니 알파7M3 파나소닉 S1 풀프레임 동영상 머신의 비교 리뷰는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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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